안녕하세요. 공조냉동기계기사 실기 담당하는 마용하입니다. 우리 실기시험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 쉽게 합격할 수 있나? 알아보도록 해야죠. 우선 실기시험 감옥을 보게 되면 기사 같은 경우는 뭐다? 공조냉동설계실무하고 나왔네요. 그다음에 냉동공기조화 주간식에서 2시간 30분을 줍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 주간식 문제로 나온다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는 사지선다에서 골랐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에 다음 중 냉매의 구비조건 중 잘못된 것은 하면 4개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거 하나 딱 잡아서 2번이 잘못됐구나 하고 2번 체킹하면 되지만은 실기에서는 냉매의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면 3가지 써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 게 3가지 쓰라는데 괜히 아는 척한다고 4가지 쓰면 안 됩니다. 4가지 썼는데 마지막 게 틀렸다. 앞에 3개 맞았으니까 맞은 게 아니라 하나 틀린 걸로 한다니. 3개 쓰라면 딱 3개만 쓰세요. 이게 실기시험입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동간자금입니다. 강간에 사이즈 맞춰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양옆에 와샤로 커나샤 짜고 나세요. 마감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동파이프를 2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 동파이프가 나오는데 사이즈에 맞춰서 구부리고 자르고 해가지고 강간 위에다 끼우고 그게 이제 용접이 들어가야죠. 강간하고 동간하고 붙는 황동용접. 우리가 신주용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동간과 동간을 연결하는 긴노, 은나비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갖다 해주는 게 바로 산업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에서 1시간 반주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많이. 뭐냐면 예전에는 공구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구를 사진 딱 찍어가지고 기기 명칭을 쓰시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영상보다는 주로 뭐예요? 단답형으로.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흐려온 냉매, 누설검지법 종류 세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이 관계가 지금 시행 단계가 애매모호합니다. 2024년도 그때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 관계를 명확한 걸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동영상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기존 교재에서. 그래서 그거 관계를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상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동간 작업하고 동영상인데 예전에 50점, 50점인데 지금은 나온 거 보니까 동간 작업이 40점 그다음에 동영상 이쪽이 6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0점에 60점 이상 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우시면 되겠고 중점 학습 분야하고 나왔습니다. 냉동공학에서는 2단 합축 계산하는데 공조냉동 기사가 생긴 게 1982년도입니다. 1982년도 아마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생겼을 거예요. 그 전에는 고아가스 냉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능사였어요 전부가. 고아가스 냉동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그다음에 기능사 보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982년도에 냉동 및 공기조화 기사 명칭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공조냉동기기 기사 그러는데 그래서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생긴 이래 2020년도까지만 해도 2단 합축 계산 문제는 필수였습니다.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면 100점도 커요. 막 15점, 20점이 됐으니까. 22년도, 3년도에 오면서부터 문제의 유황수가 문항수가 예전에 10문제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문제 안팎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배점이 확 줄였어요 전부 다. 15문제만 한 문제에 7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배점 큰 게 10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2단 합축 계산 문제가 예전만큼 어렵게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문제의 흐르는 유형이 예전에는 pH선두에 엔탈피 다 작두해서 구해가지고 대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엔탈피 값이 주어지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그런 성적 계수 정도 물어보는 그런 정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냉동능력과 소유동력 계산 냉동기에서 계산 문제 필수적이죠. 냉동력 RT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동력 킬로와트 나오는 거 이래서 이거 갖고 뭘 구한다? 성적 계수 구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적 계수하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도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상 도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면 나온 거 보고 제가 1982년 공존 행동 기사가 생길 때 그때부터 기사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인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23년도에 복고풍 문제가 조금 복귀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말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방법에 매니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바이패스법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책에 좀 여는 것 같고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23년도 중반기, 후반기 2회, 3회 때 시험 본 학생들이 그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4년도에도 이 도면 문제는 재상 많이 나옵니다. 종류도 많고요. 그다음에 도면 문제가 많은데 예전에 출제했던 도면들 그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필기 학교하고 실기할 때 이거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문제네 라는 걸 갖다가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3년도에는 냉동기 기동법을 갖다가 제가 연기에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시는데 24년도에는 아마 냉매 충전하는 방법 냉매 해수하는 방법 물론 동영상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냉동공학은 이런 범위에서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기조화는 매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습공기선도 작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뭡니까? 엔탈피 구해서 바로 냉방부하를 구하고 난방부하를 구하고 그래서 습공기선도 작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공기선도 작도하고 pH선도 작도하고는 무슨 차이점이냐? pH선도 얘는 작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30cm 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가 쭉쭉 거여야 되니까 30cm 자 정도가 필요해요. 반면에 습공기선도 작도할 때는 30cm 자보다는 문방부에서 가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에서 파는 자 있습니다. 삼각자 하나는 직각삼각자고 하나는 정삼각형이죠. 이 삼각자 한 쌍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팔죠.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 정도 돼요. 문방부에서 초등학생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열비 이동시키고 이런 게 나올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삼각자 한 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공기선도 이거 대비해서 이거 한 쌍을 가져가고 삼십센치 자 하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 시험장 갈 때 지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작두를 해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습공기선도 작두하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그리고 작두가 안 되면 제가 구한 값하고 여러분들이 구한 값하고 저에서 값이 차이가 나면 여름에서 머리는 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어디가 틀린지 알지. 그린대에다가 위에다 계속 점검하고 있으면 안 나옵니다. 백안선도작도 역시 이것도 백안선도표에 있어가지고 작도하는 게 즐겨 나옵니다. 공기조화에서. 그다음에 냉방부하 남방부하 계산인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될게요. 냉방부하가 남방부하에 비해서 배점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교실만 딱 봐도 지금 위에서 등이 있습니다. 등에서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오죠. 냉방부할 때는 이 열을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죠. 겨울에 남방부할 때는 이 열은 뭐가 된다?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하 계산할 때 여기서 같이 남방부하를 구하라 하면 여기 등에서 나온 열 인체에서 나온 열 기기에서 나온 열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 반면에 냉방부하는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된다니 등도 백열등이냐 형강등이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고 나오는 열이 인체에 나오는 열 또 틀려지고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틀려지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구하는 게 바로 뭐다? 냉방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계산의 배점이 그러니까 좀 비중을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중점 학습 분야를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실기 같은 경우 냉동공학 공기조합 얘가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나오는 거 없이 시험 나오는 따라서 냉동공학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공기조화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산업기사 앞에서 설명한 것이 작업형 이건 동간하고 강간의 작업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백점 중에 육지점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 항상 실기는요 조심해야 될 게 이릅니다. 주간식 2차 주간식 실기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문제가 이상 있다고 해가지고 이 신청 지금은 조금 들하지만 예전에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냉동공조 기사였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하나 딱 출제가 됐는데 이 A문제를 푸는 방식이 간혹 가다가 점검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푸는 방식이 1번 방식과 2번 방식이 있어요. 1번 방식 우리가 알기 쉽게 했어요. 1번 방식은 뭐로 풀었냐 엔탈피로 풀었어요. 2번 방식은 현열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들어갔어요. 그럼 두 개 값이 어땠느냐 나오는 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얘가 다르더란 얘기야. 그래서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 딱 갑론을 박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어느 게 맞다고 답안지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두 개 풀어놓고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알아서 적어라 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강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험에 이렇게 딱 풀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수험생들은 합격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과 병감 이렇게 쭉 전화했더니 첫 번째 학생은 87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푸는 방식이 1번으로 풀었어요. 두 번째 합격했던 학생이 62점으로 합격했어요. 푸는 방식을 봤더니 2번으로 나갔더랬냐. 3번으로 했던 학생이 그래서 94점으로 맞았어요. 푸는 방식이 1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점검했는데 2번으로 했던 학생들이 고득점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몇 번이요? 1번 방식이 많아요. 정답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1번 방식으로 쭉 올립니다. 그랬더니 일부 학생들이 다른 교재를 보다가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하고 나오는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 오류죠. 그런데 시험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푸는 방식이 수험생들이 가장 고득점으로 합격한 방법 그걸 채택을 한다는 얘기. 그게 가장 이성적이니까. 그래서 문제의 핵심 파악을 중요하고 그 다음 답 적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1키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곱하기 10킬로그램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 27 마이너스 17도시다. 이러면 이 단위가 약분이 되겠고 얘가 약분이 된다니 단위가 뭐가 나오니까 킬로줄 나오죠. 질문 콕 들어옵니다. 계산 과정에 단위 다 써야 됩니까?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맨 앞에요 타이틀에 나옵니다. 계산 과정에는 단위를 생략해도 가능하나 마지막 최종답에는 단위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하고 나오면 중간에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매번 시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 옳은 방법이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SI단입니다. 학생들이 현장에 오래 있던 일반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관계 없는데 현장에 오래 있던 분들은 SI단이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킬로 킬로 칼로리 얘가 4.186 킬로 줄입니다. 아니 이거 정도만 알면 공존 냉동이 어지간한 건 다 SI단위가 해결이 됩니다. 왜? 킬로그램은 그대로 씁니다. 도시도 그대로 써요. 엔탈피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뭐로 나왔다? 요즘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거 관계예요. 그런데 머리 쓰기 싫으니까 무조건 SI단위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킬로줄 나오면 킬로줄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동력 킬로와트는 뭐예요? 1킬로줄 퍼 세크 이것만 알면 뭐 나머지 SI단위는 나올 거 없는데요. 그런데 이걸 외우기 싫고 응용하기 싫어가지고 SI단위 어렵니 뭐하니 그다가 핑계거리 없으니까 교재 전부 다 SI단위 아니고 공학단위가 있어서 헷갈렸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만 이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단위만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공전행동에서는 SI단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학단위랑 SI단위 같이 쓰니까 전사계산기 사용법 숙지하시고요. 학교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은 전자계산기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전자계산기 잘 모르니까 그거 못 누를 때 꼭 얘기하세요. 뭐가 되냐 루트가 아니라 3제곱근 루트가 3제곱근 루트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조 할 때 LN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델타2 분의 델타1 이런 거 누를 때 값을 갖다 누를 때 예를 들어서 LN 20분의 7이다 이거 누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이런 거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기에 LN 누르고 그다음에 가로열고 7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20 누르고 닫고 이 꼬로 눌러보니까 값이 나옵니다.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전자계산기 안 써보신 분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50대 60대 몰라요 이거요. 맨날 시장에 쓰는 넙좌강 동그라미 두 개 눌러지는 그거 쓰다가 전자계산기 누르면 겁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전자계산기에 보면 무서운 계산기라고 그래요. 계산기 누르는 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각자 한 상하고 30cm 자 들어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는 필히 지참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 시험장 들어갈 때 내가 검정색 볼펜 그다음에 pH선도나 습공기선도에 검정색으로 그렸더니 잘 안 보이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빨간 걸로 했다. 그거 불합격입니다. 답안지에 내가 검정색으로 답을 썼다. 전체가 다 검정색이어야 돼요. 그거 답안지는 검정색에 넣고 습공기선도나 pH선도나 빨간색으로 넣고 안 보일까 봐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채점연이랑 연결되는 고리로 봐서 전부 다 채점 안 하고 부정처리됩니다. 안 봐도요. 검은색 출제언들이 알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 우리가 검정색 볼펜 많이 쓰죠. 잘 나오는 걸로 한 두 자리 정도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실기시험 준비하시고요. 실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많이 글을 올립니다.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Q&A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답을 해드립니다. 꼭 염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합격하시면 꼭 댓글에다가 합격했습니다 하고 한 줄 올리세요. 그냥 혼자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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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